노련미 휘테커 vs 패기 게스텔럼 올해 첫 넘버링 ufc 234 타이틀전에서 정면 승부자료 제공 는 spotv 켈빈 게스텔럼이 ufc 미들급 챔피언 로버트 휘테커와 에일전을 앞두고 1라운드 ko 승을 예상한다. 면함다른 자신감을 보였다. 게스텔럼의 패기처럼 승리는 그의 몫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휘테커가 챔피언 다운 노련미를 보여줄까 휘테커와 게스텔럼의 미들급 타이틀전으로 메인 이벤트를 장식 하는 ufc 234 는호는 11일 요일 아침 8시 30분 언더카드부터 생중계된다. 낮 12시에 시작되는 메인카드 경기는 프리미엄 스포츠체 널스포티비온 spotv on 온라인 스포츠 플랫폼 스포티비나 spotv의 노더블류에서 독점 생중계되며 언더카드 경기는 스포 tv spotv에서 도시청 가능하다. 도전자 입장인 게스텔럼은 나는 많은 연습을 했고 내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다. 1라운드 ko 승. 의뢰상한다. 고발키며 승리를 단언했다. 자신감 위원 쳤는 타격이다. 그는 내 왼손에 맞으면 이테커뿐만 아니라 세계 누구라도 꺾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전력분석 독근 남모양제다. 피테커가 챔피언이 되기 전부. 터구의 경기를 많이 봤다. 난 이길 수 있다. 몇 패 끼를 보여줬다. 하지만 피테커의 아성도 만만치 않다. 전구 연승을 달리며 미들급 챔피언이 위험을 뽐내고 있는 이테커는 미들급으로 체급을 바꾼 뒤전성기를 고사하고 있다. 피테커는 본인의 sns를 통해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운동하는 사진과 함께 디데이를 세면서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다. 이번 대회는 내 커리어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코리안파이. 터 마동연과 강경호도 ufc234 애동반 출전한다. 약 1년 만에 오. 타곡 무대에 복귀하는 마동연은 스턴건 김동연과 구분하기 위해 린내 임을 바꿨다. 상대는 디본 테스미스다. 외신도 둘의 맞대결을 주목할 경 기중 하나로 손꼽았다. 한편 강경호는 이시아라테루토를 제물로 4승사. 양에 나선다. 강경호가 랭킹 진입을 하기 위해선 이번 경기를 꼭 잡아야 한. 다. 코리안파이터들이 새해 첫 넘버링 경기에서 동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다.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앤더슨 실바의 코메인 이벤트도 눈에 띈다. 6. fc미들급에 떠오르는 별과전 챔피언 이마 대결이 성사대자 팬들은 벌써? 붙어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이외에도 한이아이라와리키 시모네벤턴급. 매치 등 비중 있는 매치업도 메인카드에 예정돼 있다. 피테커와 게스텔럼은 tuf28에서 코치로 경쟁한 바 있다. 옥타고니에서 어떤 승부를 벌. 일찍 이대를 모으는 ufc234의 메인카드 경기는 오는 11일요일. 낮 12시 스포티비온. spotvon. 과스포티비나오. 스파. vnow에서 독점 생중계된다. 송영두 기자 dodn1212골뱅이. 네이버닷컴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보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재생 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송영두 기자 다른 기사.